5 파주시청의 강하늘 선수의 서비스 3도 강력하네요 더 빠르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하 오우 상대 포인트 이 백쪽을 많이 돌아서는 전형이기 때문에 상대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작전 좋았습니다 백핸드 조금은 한 점 차입니다 강하늘 서비스 포아엔드 다치 그렇습니다 김하나 선수가 두 포인트를 뒤져 있습니다 서비스 강한 서브 김하나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통했습니다 포아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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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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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하늘 리시브 포인트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를 부터 서비스 한 차례 더 이어지는 강하늘 어허아 리시브 간격이 이어질 수 있을지 서비스 이어집니다 아하 넷에 걸리면 김하나 선수가 강한 서브이 회 3도 강한 서비스 드라이브를 사용해줘야 되거든요 예 저런 볼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늘의 서비스 랠리 빠르게 진행됩니다 리시브 서비스 서비스 한 번이 더 이어집니다 강하늘 강하늘의 서비스입니다 백핸드 석점차 추격 강하늘의 서비스 퍼엔드 득점 흐아 날짜 육대삼 리드 상황 기만하늘의 서비스 아하 강한 서브 하지만 리 와 따라다니당 파이프 어하 서비스인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렛 서비스 강하늘의 서비스 백핸드 플릭 준비 강하늘 자 버텨 받는 수수에 몰렸습니다 아 아 아 아 서비스 강하늘입니다 아 아 자 두선수의 세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선치 강하늘의 서비스 아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강하늘의 서비스 강하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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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으 으 엠 강한 서비스, 득점! 강한을! 있습니다. 강한을의 서비스. 이번엔! 복식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되다, 두 선수모두. 그렇습니다. 요구되고 있습니다. 김하나의 서비스! 백핸드 회전을 계속 걸어보는 김하나! 아! 강한을! 갈로 한 점을 김하나가 앞서 있습니다. 아! 서비스! 렛츠에 걸리면서 아! 랠리 이어집니다. 랄리 이어집니다. 랄리 이어집니다. 김하나, 네트맛! 3도 벗어나요. 버핀드 탑스피! 네트맛도 넘어왔고! 랄리 이어집니다. naj double такого t 가격에 물을 이 Verb 나를 땅